혜인아 혜인은 이쪽 골대. 경희야 좀 더 들어가. 자 슈퍼리그팀의 기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. 됐어 괜찮아? 목이형아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살살 차야 돼. 목이형아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살살 차야 돼. 자 돌렸어요. 됐어 됐어. 돌렸어요. 됐어 됐어. 세일이, 호흡. 골 총! 골 골 허경희 동점골입니다 동점골입니다 허경희 머리에 갖다 댔어요 헤딩골로 6대6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골키퍼를 뚫어버리는 허경희의 헤딩골 헤딩골 헤딩골로 6대6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허경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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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튼트릭입니다 헤튼트릭 허경희 저는 근데 운동했을 때도 이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여 계셔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면서 와 정말 버저비터 같은 골이에요 극장골 허경희가 터뜨립니다 가상 날씨 이 그